제가 정말 배타는지 몰랐어요. 배타인지 몰랐는데 배탄다고 보니까 손도 너무 시려우신 거 장갑을 안 끼셨더라고요. 그래갖고 제가 근데 어디 장갑을 살 데가 없잖아요. 마스크 언제 또 편의점에 다녀오셨어요? 아니 편의점에 갔는데 장갑이 있더라고요. 장갑이 있더라고요. 아니 이게 사실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. 마음과 이 뜨거운 나의 마음. 빨간! 정렬이 빨간! 죄송해요. 급하게 준비했네요. 아닙니다. 감동이에요. 로맨틱한가요? 빨간색을 좋아하거든요. 아 제가 정렬에 빨간색 장갑을 목장갑을 제가 선물 받는 건 처음이에요. 그러니까요. 목장갑을 받아도 이렇게 좋을 수가 있구나.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. 저도 제가 신기하더라고요. 저도 커플로 커플 목장갑 커플 목장갑 그거와 함께 제가 또 되게 많이 준비하셨다. 어떻게 이렇게 치마를 또 입으셨길래 다용도로 담요까지 다용도로 이렇게 되게 따뜻하게 하시라고 감사합니다. 네. 제가 아무래도 분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성 간의 감정을 좀 느끼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설레더라고요. 되게 좋았어요. 펜토님과 만남을 만나가 가져갈수록 와 이 사람은 진정성이 있구나. 이게 거짓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계속해서 느꼈었던 것 같아요. 이름이 뭐였죠? 메리? 메리? 로즈. 로즈 잭. 로즈 잭. 로즈 잭. 로즈 잭. 그럼요. 배를 탔는데 타이타닉 포즈 안 하면 섭섭하죠. 안녕. 로즈 잭. 로즈 잭. 로즈 잭. 로즈 잭. 춤 좀. 너무 추워요. 너무 추워. 아 추워. 우리 이제 너무 추워. 추우니까 안아주세요. 추우니까. 안아주세요. 추우니까. 추우니까. 알아달라고요. 안아주세요. 이런 갑작스러운 스킨십. 너무 좋잖아요. 이분이 정말 내 남자친구가 돼도 미래의 남자친구가 돼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. 호감도 있었고 궁금증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마스크맨님을 더 알아가고 싶었어요. 두근두근. 짠. 과일을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. 간단하게. 안에 모양이 제가 처음에 담을 때 되게 예뻤는데 너무 좋아요. 제가 먹어드릴게요. 음. 괜찮아요? 커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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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플 바나나. 러브샷. 러브 바나나. 러브 바나나. 러브 바나나. 어둠을 밝히는 불빛처럼 서로에게 반짝였던 두 사람의 데이트. 야경이 너무 예뻐요. 이제 그 데이트도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. II님도 페더님의 따뜻함. Vie님도 연애 만나보시는 거 어떠세요? 너무 대놓고 앞으로 사랑받는 그런 연애도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? 저라는 사랑에 대해서 느끼신 바가 있다면 저도 아 만족스럽네요 아 저도 정말 안 좋습니다 준비한 제가 다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람선을 타고 두 분께 사랑이 찾아왔으면 좋겠네요